리액션 하우잉 하우잉 만두 살짝 보여 만두야 언니도 가로로 이렇게 켰어? 세로가 나? 왜냐면은 가로는 너무 넓잖아. 가로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세로는? 언니, 오늘 진짜 피부 좋다. 자서. 방금 자서 그런가? 대박. 자서. 나 여기 이거 붙이고, 붙이고? 어, 이거 붙이고. 나 이거 붙이고 할 건데, 괜찮겠지? 너가 붙인 거 티 안 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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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냥 같이 한 번 소리를 어쩌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내가 방금 만든 거 같아. 그니까. 그거 내꺼야. 맞아, 너꺼야. 이거 블랙에서 특별 제작해준. 나도 하나 훔쳐와야겠다. 나 되게 궁금한 게 이 가방. 이 있는 가방에다가 그려주신 거야? 몰라. 일단. 나는 네가 이 가방을 만약에 보내서 그려주신 건지. 아니야, 그냥 주신 거야. 귀여워. 나 이거 진짜 잘 입을 거 같지 않아, 여름에? 너무 귀여워. 대박이야.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요. 여러분. 블링크들. 이게. 제가 오늘 온유 선생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 진짜. 아니,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 핸드폰이. 맞아, 맞아. 이게. 이게. 쑥. 이게. 제가 이걸 장만했단다.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포인트로 봐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채영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어, 어떡해. 뷰티 유튜버들 이거. 여기 제니라고 쓰여있고요. 보라색 곰돌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라색 곰돌이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집게입니다. 짜잔. 인사할래. 인사해. 이리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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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는. 가뿐하다. 내가 나는 온유 선생님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내가 막 좋아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뭘 좋아했는데. 취향을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귀엽게. 이미 다들 이렇게 했었어. 나 이거 진짜 귀엽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그림을 직접 그리셨을 때요. 진짜 귀엽더라. I think I'm going to really really enjoy this bag this summer. 나도 DM 모델래. 선생님. 그리고. 이거 진짜 근데 하나씩 봐야 돼. 구경을. Look how cute though. 귀여워. 빨리 붙이자. 귀여워. 코끼리 진짜. 내가 일단 코끼리 꼭 붙일 거고. 이것도 진짜 귀여워요. 코끼리? Like shells and everything. 나도 하나만. 이 한 조건만. 붙여줄까? 붙여줘요. 허락해. 내가 허락할게. 몇 개만. 기다려봐. 오. 야, 이거 진짜 잘 선택해야 돼. 이거 진짜 야. 이거 막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댓글도 읽고 싶은데 이게 너 창이 많이 차지하네. 맞아 맞아.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내가 날 볼 필요는 없잖아. 아 이거 너도. 너도 몇 개 더 해. 근데 로제 거는 그거. 그거예요. 보라색. 이거 제가 진짜 제 돈으로 구매를 했어요. 나도 블랙 원 하나. 이거. 저 구매했어요. 이거. 여러분. 얍. 이거 하고 싶어서요. 여보세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해야지. 아니. 힘을 줘서라도. 여보세요? 어? 채영아. 나랑 같이 이거 스티커 혹시 꾸밀래? 어? 네 좋아요. 일로 와. 거실로. 어 왔어? 글적 글적 글적. 제 정신이 아니야. 근데 이거 잘 선택해야 돼. 이게 지금. 저희가 아이디. 지금. 제목이. 제목이. 꾸며봅시당 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리게. 제목을 꾸며봅시당으로 해놨어? 제목을? 이게 꾸며봅시당 이잖아요. 같이 꾸밀 거예요. 근데 내가 고민이 있어. 그리고 전 이거. 귀여워요. I got this in Sephora. In like 미국. I think. You got this? 이렇게. 근데. It's like a tiny treasure thing. 이것도 주셨다? 이 반지랑 팔찌도 주셨다?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샤넬에서 준 선물. 이렇게 근데 다 얘기해도 돼. 몰라. 안 돼. 야 얇게 나왔구나. 잘 어울려. 자. 난 이거 이거. 제니가 준 선물이야. 어? 꼈어 오늘? 꼈어? 봐봐. 요즘 좀 자주 껴.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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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하세요? 진짜 꼈네. 장난 하세요? 이 반지 몇 명한테 뿌린 건데. 뭐더라? 어떤 거. 뭔지 몰라요. 조용히 해. 아 더워. 아 땀 날아해. 땀 날아해. Tuesday. Tuesday. 뭐해. 오늘은 Tuesday. 언니 저 기다려서 이거 입은 거예요. 무슨. 오늘 Tuesday. 오늘 Tuesday에요. Did you see my socks last week? It says I hate my days. I wanted to wear. 어 나 그거 있어. 야. 근데 내가 월요일날 신고 싶었는데 토요일날 수 있어. 내가 오늘 하루종에. 리사가 아까 오늘 몇 일이냐고 물어봐서 너무 행복했어. 오늘 몇 일이냐고 기다려봐. Tuesday. 내일이야. 오우. careful.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 못 들었어. 내가 케이스 갖고 와. 리사는 어디인. 자고 있을걸요? 리사는. 지금 저희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을 하느라고.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이따가. 근데. 근데 내가. 근데 내가 고민하는 게 이거를. 내가 듣기로는 이게 네일 스티커래. 아. 그래서 이거 케이스를 빼고 해야 되는데. 진심? 아 안 그러면 이게. 벗겨지니까. 이게 벗기긴 쉬워.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브이로그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틈틈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좋아. 우리 많이 찍어놨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근데 안 보이지. 저분. 저분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보일지 않아? 여튼요. 이렇게. 아니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찍을 수 있어. 네. 이렇게. 하구요. 약간. 아 잠깐만. 이거 이게 돼. 이게 진짜 대박이야. 내가 갑자기 셀카였죠? 이게 된다고요. 이거.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왜 그래. 맘에 비해.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광고. 거의 광고인데. 이거 광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 협찬 아니고. 제 돈으로 구매한. 진짜 웃겨. 저의. 제. 그거를 합니다. 자. 지금 깨끗이 닦았고요.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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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단. 여기서 제일 너의 취향을 불러봐. 일단. 내 생각은 좀 달라. 아니요. 아 근데.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말해도 돼? 이유가 있어. 일단은. 이유는. 이유는. 그. 제일 커.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이 뭔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맹쌤도 이거 붙이고. 리사도 이거 붙이고. 리사도 이거 붙였어? 아닌가? 리사 나 못 봤어. 리사 거에도 이렇게 붙여져 있어. 우리들. 아 근데 내가 원래 진짜 스티커가 많거든. 나 스티커 안 써. 나도 스티커 좀 있는데. 기다려. 아 제발. 이게 뭔가 섞어서. 알파벳 같은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I had it. Hello everyone. Come on. 저희가. 대박. 있어? 예이. 저희가. 저는 지금부터 정확히. 20분 동안. 핸드폰을 꾸밀 겁니다. 나도 신기하게. 그 스티커가 있어. 이거? 나도 옛날에 온유쌤한테 받았었어. 근데 이거 약간 뭔지 알지? 아까워서 못 쓰는 그런 느낌? 뭐. 더 있어? 새로운 거?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죠. 그 이유는 브이앱을 어떻게 하는지 한동안 몰랐어요. 로그인을 할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언니가 어제. 오. 비치네. 언니가 얼마 전에 킹걸 보고. 안되겠다. 하고 물어봤죠. 회사에. 그. 로그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너무. 너무. 아. 내가 진짜 웃긴 것들이 많거든 여기에. 열심히. 나야. 진. 아. 나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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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진. 나야. 집에 있는데 아 이거 더 제대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다 나냐? 다 나네? 여기 쿠마 있어 달곰이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진짜 에이 이거 쿠마 아니잖아 에이 나도 이거 있어 근데 아까 한 번도 안 쳤어 아이도 너무 귀여워 달곰이 달곰 샌드위치 제가 찍었어요 샌드위치 이것도 귀여워 키티랑 이런거 나 이건 싫어 진정해? 이거 좋아 근데 이거 핸드폰에 너무 꽉 차잖아 주황이 하나 붙이면 꽉 차 이것도 쓰면 되겠다 이거 우리 굿즈야 우리 굿즈 내가 굿즈를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데 싫어 거부하겠어 거부당했지? 누군지 모르는 강아지들 나 누군지 모르는 강아지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짱구 편인데 잠깐만 근데 왜 누군지 모르는 강아지 있어 여기 우리 강아지들이 있는데 나도 몰라 언니 이것도 있어? 알파벳? 알파벳도 알파벳은 잘 몰라 그냥 이거는 다이어리 옛적이었을 때 숫자 같은 거니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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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트도 나름 귀여워 이거 나름 귀여운데? 이거 뭐야? 옛날에 공채 꾸밀 때 쓸 것 같은데 맞아 옛날에 공채 꾸밀 때 쓸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봐봐 이걸 이렇게 딱 하면 끝나 이대로 그냥 어떡하지? 근데 울퉁불퉁한데 괜찮아? 근데 그렇게 뜨진 않거든 이거 진짜 이쁘다 잠깐만 이거 세 개 스티커 부자래 제가 한때 다이어리를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너무 옵션이 많아지니까 혼란스러워 알지 아이고 갑자기 하기 싫어 이게 바로 제한득입니다 여러분 언니 우리 어디 어디 투어 돌 때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일단 이거를 난 이거랑 것도 귀여운데? 그립톡 같잖아 이건 그립톡에다가 한 게 나을 거 같은데 난 일단 이게 너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얼굴 아 너무 웃겨 난 이거를 시작하겠어 그러면 메인으로 치아 그거를 치아 근데 나 진짜로 나는 언니랑 옛날에 찍은 영상인데 혼자 엄청 웃는 거 알아? 왜? 뭐가 있어? 난 언니 영상을 찾아봐 팬이야 너무 웃겨서 내가 수박 위에 올라간 영상 그거 나한테만 있지 나한테만 있지 이거를 일단 붙일까? 근데 쿠쿠도 붙여줘야되네 근데 그걸 케이스에 붙일 거 아니면 아니 다 안에다 하는 게 딱일 거 같아 아이고 팬할 거 있어 세영아 너 주황이 붙일래? 뭐야? 주황이는 아닌데 주황이야 주황 아닌 주황 그래서 이걸 지금 딱 붙이려고 일단 야 이거 너무 웃기잖아 누가 줬어 이거는 펜이 줬어 펜 나도 있어 이거 이거 너무 웃기잖아 달곰이야? 그래픽이야 귀여워 아 근데 이 달곰이 샌드위치 사진이 좀 귀여운데 이건 누구야? 이거 지수 언니 봐봐 알라 알라 우리 이상하려고 잠깐만 여기 어때? 어때? 아 근데 잠깐 너무 커? 근데 너 케이스에 안 붙이고 거기다 붙이고 와? 어 안에다 할 거야 아 근데 귀여운데? 나는? 난 이것도 귀여운데 아니야 난 이게 최애야 아니 이거 귀여워 그래? 너무 커 이거 여기 붙임 다 Take it off the whole space 나도 뭐 한 번 붙일래 귀엽다 귀엽지? 아 근데 잠깐만 이거 hold on 해 잠깐만 잠깐 일단 이거 뜯어줘 이거 귀여워 너 일단은 너 진짜로 저 코끼리 붙일 거야? 난 솔직히 코끼리는 좀 반대야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뭐야 엄청난 발전이 있어 아니 이 코끼리를 시작으로 베이스로 깔려고 했는데 언니가 코끼리 반대야 왜? 왜? 몰라 차라리 고민어 싫어 응 코끼리 귀여운데? 나도 코끼리 귀여운데 왜냐면은 블랙이니까 진짜로 근데 봐봐 통일성이 좀 있으려면 한 스티커 분야에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난 약간 통일성이 좀 좋아해 맞아 우리 나 통일성 좋아해 근데 우리 블랙핑크는 이렇게 귀엽다 귀엽다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얇네 근데 조그만한 거랑 붙여봐 그냥 케이스에다가 할까? 후회하니까 케이스에 닿는데 그냥 케이스에다가 아니야 케이스에 넣으면 다 벗겨져 이거 어차피 뗄 수 있고 이건 제술이야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팔랑귀와 왼쪽 오른쪽이 지금 어떡하죠? 되게 귀여워 그게 붙이는 거 아니지? 이거 귀여워 언니 진짜 하지 마라 언니 나는 막 쪼끔쪼끔한 거 이렇게 막 쭈쭈쭈쭈쭈 이런 느낌보다는 좀 그러니까 그럼 언니 언니꺼 꿈이야 왜 내꺼 왜 이렇게 꿈이래? 가져와 내꺼 가져와 내꺼 어디갔소 끝 채영아 케이스에 붙이지 마 여러분 케이스에 붙이면 스티커 지금 떨어져 여러분 케이스에 붙이나요? 핸드폰 자체에 붙이나요? 케이스는 케이스는 1번 핸드폰은 2번 케이스는 만원? 핸드폰은 백만원? 아니 아니 봐봐 케이스는 만원 아니 케이스는 만원이래서 어? 폰에다가 붙여요 케이스 1 누가 이렇게 붙여요 자 다시 말할게요 케이스 핸드폰에 붙여선 1번 케이스에 붙여요 2번 자 들고 있어 언니는 2번 자 이렇게 하고 있어 잠깐만 1 영어로도 해봐 2 2 2 다 2다 1 1 아 근데 너무 갈리는데 어떡하지 2 어떡하지? 두개 다 붙여! 어! But I have like a spare case so... 그런 케이스지 케이스에다 해요 아니야! 지수 언니한테 뭔가 듣는 느낌이야 그게 뭐야? 답장받아! 일단... 어떻게 해? 아니야, 나 채영이 말 들을게 어떻게 해? 딱 지금 말해 이렇게 폰에다가 해요 왜냐면은 폰은 춤을 뗄 수 있는데 스티커 고기도 보고 스티커 다 뜯어서 금방 떨어져 진짜로? 아니야 2, 2, 2, 2, 1, 1, 1, 1, 2, 2, 2, 2, 2, 2, 1, 1, 1, 1 이거는 알 수 없는 그거야 폴이 돼버렸어 불가능한 득표 Look how cute these are 언니 이런 거 그냥 막 붙여야 돼요 지금 몇 번째 고민 중에 내가 나왔으면 다 해줘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일단 나는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스티커를... 나는 근데 이 색... 이게 나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귀엽다 파스텔 톤이다 파스텔이 귀엽다 파스텔이 좀 귀여울 거 같긴 해 안 돼 파스텔 비쳐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내려서 이렇게 네 네 파스텔이 귀여워 근데 봐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케이스에 이런 색감이야 일단 그러니까 파스텔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럼 이것만 쓰라고? 아니 그거랑 저 코끼리 써도 돼 이거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코끼리? 코끼리를 귀엽고 쓰시겠다 코끼리 왜 안 돼? 언니 덤보 싫어해? 코끼리를 기억해? 덤보 싫어하냐고 너 내 끼코리 기억 안 나? 내가 그린 끼코리? 벚꽃 싫어하는 느낌 수준이야 벚꽃? 언니가 벚꽃 말고 나무 좋아하라고 나한테 어떡해 조심해 왜? 조심해 너 나무 알레르기 있어? 꽃 알레르기 있어? 꽃 알레르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를 좋아해야 되지? 정말 특이해 나무가 좋다 말해 나무가 좋다 오케이 체리 언니가 나 체리 랜턴 보냈어 맞아 너 체리 랜턴 좋아했잖아 좋아 일단 붙여요 이 생각나는데를 하나씩 탁탁 타면 안 돼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할 수 없어 만지지 마세요 다 딱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가위로 대충 넣은 다음에 이렇게 올려놔 상상해 우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세 명이서 잠깐만 이렇게 들고 제일 마음에 드는 피스 하나 딱 고르게 해보자 그래 하나씩 완전 귀여워 딱 하나 고르게 하나 둘 셋 하면 거기 찍기 아 잠깐만 하나 진정해 아 진정 하나 내가 나였다면 폰에 뭘 붙일지 제일 먼저 붙일거야 제일 먼저? 어 제일 먼저 아 먼저? 나 정해야 돼 잠깐만 얘네 다 귀엽다 이거 그냥 다 붙이면 안돼 여기? 그러자 일단 나중에 내 생각인처럼 이걸 잘라서 케이스 이거 여기다 넣고 케이스 닫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봐야 돼 그렇죠 그럼 하루에 한 개씩 바꿀 수 있어 한 종이에다 붙인 다음에 그걸 넣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냥 한 필름을 잘라서 이거를 저 크게 맞춰 살른 다음에 아 그럼 오리지널리티가 없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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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그리고 너무 작은 애들 말고 큰 코끼리 하나씩 붙이고 그치 큰 코끼리를 일단 그 주위에 어 그 주위에 얘네는 필요할 것 같아 이 곰이랑 이런 느낌 무지개 어? 그렇게 해 일단 무지개로 시작하자 아니야 코끼리 일단 시작해 코끼리 일단 시작해 리사가 있었지? 그럼 100% 리사는 코끼리가 아니었다 얘기할 거야 하지만 네가 붙이고 가면은 리사 분명히 이쁘다고 할 거야 리사 코끼리 좋아해 하지만 여기 있었다면 리사가 언니 내 생각이야 내가 만약에 미사였지 그러면은 아니야 나 무지개 할래 왜냐면 이유를 들어줘 리사였으면 오리야 알았어 리사는 오리지 아 리사는 오리지 아니 근데 내 이유를 들어줘봐 뭔가 I'm choosing the rainbow because I feel like it's very centered and like it has every color and it gives me an option to like where to like begin my coloring okay 그렇다면 이거는 이것도 귀엽잖아 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but it's too small 난 이게 좋아 근데 사실 나도 귀여워 근데 I need to start I need to start with something that'll give me like a inspiration to like branch my tree let's go So I think I'm gonna go 여러 귀를 열어두시겠다 Yeah So I think I'm gonna go with the rainbow Okay 20분 만에 하나 붙입니다 It's not even like coming off 드디어 결정했어 드든 근데 어디에 붙일 거야? 그냥 막 붙여야 돼 아니야 막 붙이는 것도 사실은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술은 막 싫어하는 게 그래서 저는 트위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붙여야 돼 그래 여기가 앞면이야 뒷면이야 여는 부분이야 뒷면 뒷면이면 딱 여기다 붙이는 게 이쁘지 내가 좋아 안 만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손가락 만질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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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oike 이렇게 잘 Bri tuh Colette , 진짜? 왜그래? 잠시만요 네, 완전 완벽해. 지금 여기? 네. 됐어. 오. 오. 떨어져.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오. 예! I did one. You guys. 귀여워. Be happy for me. 여기 하나 붙였어요. 좋아. 오케이. 이제 쉬워. 이제 여기서부터 쉬워. 근데 뭐해? 꽃 같은 거 막 있어. 나는 이게 좋아. 이 나무. 어때? 어? 그거 귀엽다. 나무 꽤 있어. 기다려. 나무를 다 모아. 아니, 아니. 나무가 달라, 느낌이. 그러니까 다 모아. 그래서 나무들을 먼저 다 붙여. 나무 두 개뿐인데? 두 개밖에 없어? 여기 아니야. 여기 두 개 있어.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어. 네 개를 먼저 붙일게. 나무 네 개가 있어. 일단 나무들 붙일게. 네잎클러버도 있네. 네잎클러버. 나무 있어? 나무 없어. 네잎클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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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오케이. 네잎클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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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슬리핑. 이거를. 이거를. 줄을 다 맞출까? 한 줄로. 아. 줄. 하늘이 쉬어. 아 근데. 나 지금 브이라이브 보고 있는 거. 어때? 한 줄로 붙여. 라이브 시작. 난 한 줄로 붙이는 거. 나한테. 일단 한번 넣어. 그다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아 너무 나. 내 주변에 너무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 것도 있어. 파라솔? 어. 오케이. 내가 필요할게. 이거. 뭘 뭐라 하지? 아. 우산? 아니야. 우산 아니고. 해변에. 파라솔. 난 그냥 우산이라고 봤었는데. 해변 컨셉이에요 이거. 되게. 아 약간 동물의 숲들매야? 아.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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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다 됐어. 벌써? 나도. 아. 정신없이 잘 했을 때. 이게 약간 귀엽다. 아니. 이거. 이거. 너무 늦은데. 난. 아리에게 붙일게 하면 요거 정도고. 아니야. let's do crazy. Because I have this big chunk here. Can you put the coquery on please. Am I being forced into putting this element on my bone? 아니면. wait. 나는 이게 좋은데. 오케이. I'll let you guys choose one of each that you guys want me to put on right now. You choose. 너. 너무 어려운데. But don't. Don't pick like a ugly one. You have to pick like. 파란 노래도 길운데. 아보카도도 있어 채영이 핸드폰에 아보카도 원래 붙이고 귀여워야겠다 이 셜도 너무 귀여운데? 나도 좀 귀여워 셜 할까? 약간 해변같이 어울리는 느낌 포토도 진짜 귀여운데 그러면 봐봐 여기 먼지 먼지 이렇게 해 없어졌어 이렇게 어떻게 붙여? 진짜 모르겠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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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크다 근데 완전 클래지하게 가야되봐 이거 하나 붙이면 이제 시작인거야 오케이 제가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정도? 어 그냥 막 봐 어 충분히 있어요 샷? I hope so 샷? 샷? 이거 끝이야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어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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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이제 떼서 좀 더 이렇게 옆으로 붙여야겠다 뗄 수 있어? 뗄 수 있어 I don't think it's doable 진짜? 그럼 뭐야? aspect 근데 이게 뗄 수 있어 근데 이게 뗄 수 있어 근데 이게 뗄 수 있어 쟤 수 있어 쟤 수 있어 쟤 수 있어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언니 이렇게 해봐 셔 셔 데이 지 셔 나의 다른 음색을 이용하시네 나의 음색을 이용하시네 나의 음색을 이용할게 그래,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맞아 우리 이제 회사 가야 돼 우리 이제 늦었다 이제 이거 챙겨가 아 어떡해, 이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아 어떡해, 저희는 회사 가야 돼 저희가 회사 가야 돼 우리 늦었다 이제 벌써 오실냐? 그 다음에 쉘까지만 붙이고 가자 쉘 두 개 남았어 쉘 두 개 남았어 아 근데 약간 이거다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잘 플레이스먼트만 잘 안 돼 맞아 맞아 그 다음에 하나 둘 다 완벽하다 여기 맞아? 재영아? 응 좋아 Should I do it like this? I wanna do it like Yeah Like a little like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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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가 좋았어 아까 어떻게 했지? 이렇게? 이렇게? Like here? Okay And then one more shell And then the last one just on the 위에 And then I'll do it up like Like Kinda 겹쳐 but not Like here? Yeah No Or kinda in the botto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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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on the top Here Oh my god And then like later on I can add like these Little ones here like the bottom Like when I have the time Or I'll just take I'll just take these I'll take Oh and then anyways let's say bye Oh sorry that's okay This was a um cool fun um B app that So cute Okay 한번 보여줘 더 완성되면은 더 완성되면은 더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랑 Thank you for watching guys Hi I wish I could have done like a full Oh come play my heart Hello 잠깐만 어 근데 약간 이상 아 이상 Bye everyone 안녕 안녕 또 놀러올게 안녕 Bye bye How do I end this? Like this? 랑